다음 인터뷰, 저는 우리의 황금 막내 정국 씨를 한번 취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씨! 두둥! 안녕하세요, 정국 씨. 무슨 일이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국 씨를 모르는 아미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BTS 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인터 질문들을 드릴 건데요. 질문들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국 씨와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카메라를 받아서 이제 저는 진형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 진 씨가 계신데요.